영화배우이자 탤런트 송현주 씨가 출연한 가니역 19-20회차 촬영역이 바로 여기 백양가역입니다. 오리알차는 잠시 후 백양가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장성에 와 있습니다. 단장 뒤로 역 이름이 보이시죠? 천년고찰 백양사로 유명한 백양사역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장성에 포함된 역인데요. 기차여행을 즐기면서 백양사까지 지금 왔습니다. 장성 배낭여행을 즐기기 전에 백양사역에 왔으니까 백양사역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새벽 6시 44분 차지요. 거의 3시간 반 만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강의역이네요. 표 사는 것도 있고요. 보시면 역의 군인표, 열차 시가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조선 8경의 관문 백양사역이라고 해서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백양사역 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휴식처, 휴식투개 공간인데요.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쁘죠? 시원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셔도 좋고요. 커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 백양사에 대해서 사전에 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